문제는 핵심이 딱 그냥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에서 통과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가 이게 좋다고 해서 기재부한테 제출해서 예타를 받은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그 노선을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왜 그거를 우리 대통령 처가 땅이 많은 강상면 쪽으로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냐.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수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냐, 이거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국토위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가 다 봤어요. 아주 면밀하게 봤는데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혹이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팩트가 드러났어요. 국토부나 그 용역 회사가 본타당성 조사에서 B와 C라고 부릅니다. 편익과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에서 혜택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죠.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오는 편익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데 아니, 경제성 분석이 없이 그 B와 C에 대한 조사가 없이 근거도 없이 이 노선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수정된, 변경된 노선이 이게 최저가 아니다, 이게 제일 좋은 노선이다라고 국토부와 용역 회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났고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왜 변경을 했냐. 이 문제는 국토부는 지금 용역 회사가 변경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회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다음에 용역 회사가 변경하면 그러면 국토부는 국토부는 국가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민간 용역 회사가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런 데 무슨 근거로 왜 이게 더 낫냐, 물어보지는 안 하고 국토부도 그러면 똑같이 앵무새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처가당이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의혹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신 사업은 이 사업은 이 Greetingsądoth largest